세종 정헌대왕 신록 권 제 67 17년 춘정월 계유삭 상솔 왕세자급 군신 행 망골레 어 근정전 수 왕세자 하 급 군신 하 병여 상의 의정부 진표리 안마 외인 야인 내헌 토의 제도 진전 진박물 행 중 궁 하래 여의 동궁 정하래 상어 근정전 설 회래연 여의 외야인 역참 중궁연 성비 중친 부인 함시연 사 건주의 도 지휘 이만주 소송 왕복 납수 조합 등 시빈 의봉 입화 잉사 만주 미 이십석 갑술 지 안학 군사 민미로 사 상 인견할 농상 서무 무실 기시 경 요 박 부이 휠민생 이만주 견 지휘 황기 노아 등 5인 내헌 토물 의뢰 지 장현 현사 나훈 태인 현감 신한선 사 인견할 신 형벌 권능상 에민 여자 상할 이치 제주 우마적 시 에룡 소경 각각 관 우급 의량 무사 기한 부녀 소아 무령 동네 명 유원윤의 구사 이 거동 3사 부중학 일수 최소야 병자 수상참 시사 상로 대사원 이숙 치왈 경지 관찰 평안 적취 흉겸 기간 극의 인문화 여문 거쇠 흉겸 기재추 숙 민상 초식 맥숙지간 하이 특활 숙취대활 세수불림 한유 초식자 창름 소저 조기 진지 민간지 곡 가금 맥숙 상우문활 문 황회 화곡 초가 평안 경지 소견 하여 대활 신재 평안 소관 여견 이신소도 양도 무위언 공주 목사 이협 석성 현감 송지증 무주 현감 백여명 등 사 인견할 근년 화곡 부동 민생 심간 이등 체여 지회 권농상 신형벌 이진 자목지책 사원지평 최경명 개활 시 양령대 군체 부득 입경성 기후 욕 소견 필선 의저 대신 금풀부 하자 누치 접견 우종이 구류 신등은 미득 달 매사 상서 욕 부득 달 제 성세 고약 무패 후세 득 무자차 이 가문 폐얼로호 상월 하원지 교야 거년 12월 헌부 소진 봉장 지신에게 기사월 신등 저리 양령대군체 득재 군부 견절 종사 전하 특위 우예지 정 누치 접견 기위 태종지 유훈 금부 부족 명환 잉류 이구 신등 우위 결망 제3 진원 일불 개달 신등 절공 여규 휴얼로야 복망 극명 환재 2위 신민지망 상유 불윤 예조계 정윤 지체처 사 의뢰 치조 치부 종지 호조계 강릉 도민 호 실화 청출 의창미 진혈 종지 양령대군체 규우 이천 정축수 상참 이만주 송지휘 마조 호 등 20인 내헌 토물 세성 범 대미 우지법 무인 전지 병조 사워 근무 의당 강습 연중 다군사 개취 훈련 관습사 고 1일 소습 불과 수십인 도유 습사지 명의 무기실 자금 궁성내 급 민거 희소 처 치사장 분치 군사 습사 군사 습사 관과 기절차여 삼군 두진무 의지 첨의 개활 경성내 치사장 팔처 어령 출번 군사 각치 부군 사장 습사 습사 분견 훈련관 관 감장 궁성내 치사장 이처 이룡 입번 군사 습사 이룡 입번 군사 습사 입직 진무 감장 고기 근만 능부위 적지 중자 급도 일 벌기 부지자 불용 심자 중지 김요 태백 주현 전지 호조 사 양령 대군 재로구 경창 전차 제재 이천 수봉호 기관 재성우 경성외 동서 신성 기내 경진 태백 주현 이모 상이 편복 승련 신창 덕궁 치재 선실 상유 선 예창 덕궁 재숙 령 집현전 고고재 부지 내하 상정소 의지 도재조 황희등활 가허 조활 고래 불가 폐 황 태종시 예문 이성 불가 경계 차공 후세 소생 임재 부자왕야 상활 하유 임재 불황집회 석태종 역선 예창덕궁 재숙 제1 예묘 여상여 솔백관 손기 예묘재숙 야가 우설 미득 친재 거이환궁즉 심실미안 창덕궁 종묘 동재 일원진의 역시재소 여당의 태종고사 익명 제호종군관 조복 갑신 친전춘향 향축 의류상 친향 종묘여 상의 수환궁 어 사정전 연종친 사연 헌관 이하 어 의정부 명토승지 안승선왈 포모 어 어 관지 용사 역사 지기의 상통 금 종묘 어 관지 예 손 포 전속어 지상 음 전 상 아 설 단 단상 아 포 사 아 사 지기 불승 유괴 관지, 영신지의, 미신지의, 구신지의, 기령 예관정제, 살천천단, 사치기상통, 훈기방달, 이합관지, 구신지의, 차첨지 사역원사 당몽현, 해송 피로당인, 괴음파등사인, 우요동, 병수수상참시사, 갈주무상원, 구유오자, 혹병허혹사, 독주의식노국, 금위, 이계충, 문건 위조, 신국, 심국, 행당치사, 원유, 찾아, 이활, 노구, 상황, 차구시기, 노질, 위풀좌재, 간모상원, 육탈, 악자어, 금주, 금망, 집의 조수량 개월, 이계충사개혁자 비일, 주차 모자기권, 이수관계자, 갈주야, 기소수증유, 배워타인, 단핵수증, 다소, 기정적 이명, 상활, 구정시리명, 세세조단, 불필진국, 의속결제, 명좌부승지, 윤형활, 무식지도, 이세세, 소원, 첩상, 종료, 망자격종, 혹하함재, 개의, 번안도, 유괴지벽지의, 자금, 소금부, 문세규찰, 무득자격, 친전망제향축, 안주목사, 노구상, 원주목사, 조수산 등사, 상인견활, 수령지직, 불가, 애민, 신형, 권농상, 이의, 평안도, 도암무찜리사, 최윤덕, 상전, 사사연급의, 대마도, 종원칠, 전정대랑, 병이 등 5인, 내헌, 토물, 사사도서, 병정대랑, 역사헌, 전촉, 야인, 이오심파, 내헌, 토이, 두승지, 안승선, 이영의정, 황희원, 개활, 금자, 제주, 이치, 평안도, 도살우마자, 기지, 650여, 기계, 도살지인, 호규, 식육위, 연급자, 전달, 분변하여, 상명병조축, 인명하, 개사, 죄명이, 개, 우이, 판중추원사, 허조, 원개활, 당본조개국지초, 우부우부, 개지, 천명인심지, 향배, 이종몽주지, 현, 기, 부지지, 연, 부리, 기, 조, 종, 수신, 절, 약재, 조자 장자종성, 역위, 현관, 하급급, 탁천호, 정회, 전지예조, 금후부경통사, 급종사관내, 사효건 출신자, 의, 이정수, 사제포화, 다삼, 이무약재, 수차종인, 약시, 사효건 출신자, 의, 타, 각, 부리, 예조개, 향하, 웨인, 마삼포로위, 광주호장, 이간양자, 모성리, 취양주호장, 한원진여, 생자이근, 근독서, 금욕부거, 기지가상, 청허부시, 종지, 건주이, 도지휘, 이만주, 견사내복, 혼라론, 천혁이, 욕신범, 조선, 이계행의, 상위조승지, 안숭선왈, 요동무역통사, 매행이인, 고불공용심, 금택이인, 상체왕래하여, 숭선개활, 이인직수소, 의의사인위정, 차부경인, 허의정수포자, 무역요동하여, 국가요동무역, 길의이구, 독금사무역, 사위미편, 상활, 당여 대신의지, 통사지수조, 의수개의정, 무자, 어근정전수조, 명함길도감사, 무야인, 최대자마, 방우공주지도, 기축, 황해도도사, 김효분, 내개활, 근년수환상임, 본도역불풍림, 백성개양의창, 금사과량부제, 이속어평안도, 폐장불소, 청렴기도주현, 근본도자, 수적이기구, 종지, 예조계, 문공가래, 사시재물헌주, 운, 동월주, 선난지, 금, 문소전, 친행, 별제, 용, 냉주, 당, 천안시, 응동, 유, 위, 상, 평생지의, 황, 조석, 상시, 기용, 온주, 금우, 별주, 의차, 용, 온주, 음부경, 용, 온주, 종지, 이만주 소송, 백호다양가, 복길리, 원류시위, 왕북납소왈, 양유차베즈, 만주필주의, 내 불호류, 잉유왈, 여육, 레고, 왕고만주의 갱내,